정글피시 제작 발표회에는 한국 드라마의 신혜 김수현이 중심에 섰고, 기대감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새로 찾은 책임의 무게와 씨름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살의 스타덤을 목전에 둔 김수현에게 중요한 순간이었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어깨를 뒤흔들 파일럿 청춘 드라마 정글피시의 개봉을 알렸다. 드라마 시놉시스의 막이 내리자 수현은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의 홍수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것은 실현된 꿈과 직면한 두려움의 정점이었습니다. 연극부,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 시트콤 김치치즈 스마일 등 단역을 거쳐온 수현은 이제 정글피시의 주연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의 뜨거운 야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심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물씬 풍겼다. 발표 후 진행된 친밀한 분위기의 언론, 인터뷰에서 수현은 주변에 모인 기자들에게 혼을 드러냈다. 작가와 감독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다. 촬영할 때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는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 부족했다는 걸 깨닫는다고 그는 놓친 기회의 무게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정환 감독이 수현의 캐스팅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여정을 조명했다. 수현 씨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드디어 캐스팅이 됐어요. 최종 두 명과 결판이 났는데 수현 씨가 개인 사정으로 최종 미팅에 늦었어요. 거의 못 나왔지만 마지막 순간의 주인공으로 확인됐다고 김수현이 겪은 감정적 혼란을 암시했다. 출연진 중 가장 맏형인 수현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아쉬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글은 동료 출연진들에게 자신의 고군분투를 털어놨다. 정글 피시는 악명높은 2007년 전국 시험지 유출 사건을 파헤쳐 학업 압박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의 시련을 그린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10대들의 고민을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5월 2일 방송 예정이며 아직 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팬들의 첫 방송이 기대된다. 눈물과 혼란 속에서도 김수현의 여정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 내재된 우여곡절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준다. 그가 새로 찾은 스타덤에 대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동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주목받는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개척하려는 그의 확고한 결심입니다.